도내 대학들의 최종 등록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강릉의 가톨릭 관동대는 최종 등록률 73%로 작년에 비해 25%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주의 상지대와 한라대는 아예 등록률을 공개하지 않고 학과 개편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강릉 원주대는 국립대인데도 최종 등록률 92.7%로 작년보다 7%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.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강원대, 한림대 정도가 그나마 등록률 90%대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도내 전문대 평균 등록률도 8%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.